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갓보석 상자 안에서는 뭐가 떠요? 갓보석 상자에서는 태칸이가 뜹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무지한 교체하는 거야. 와 뭐야? 엄청난 학자 보여 드릴까요? 여보세요? 엄청난 학자 보여 드릴 수 있어요. 엄청난 킬이 보여 드릴 수 있어요. 여보세요? 3, 2, 1 갔습니까?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미안하다. 잠깐. 자, 저는 뭐 금방 올라가니까. 김종현씨 실수 오지네요. 아우, 샤이니 26도 상아. 오, 진짜 올려주나? 샤이니 올려주나? 샤이니 올려주나? 27도는 일어나고. 아이고, 빠지셨네. 쿵. 자, 퍼펙트 만들어본데, 이거. 재바나. 이렇게 샀습니다. 호! 탁. 오호. 탁. 통. 아. 하나, 둘, 셋! 아, 까비. 역시. 통. 빠져라이! 에잇! 단점판 난점 카트가 몸싸움 해야지 카트가 또 몸싸움이지만 아닙니까 이건 달려야돼 화장실 못간다 이건 달려야돼 첫발 한번 본거같아 죽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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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한 명 한 명 빠졌다 죽이고 자 편하게 달리세요 우리 큰형님들 편하게 달리시죠 죽이고 아 야야야야야 올라가 돼 야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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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시 빠르다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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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많이 힘들어 진짜 아 무시 아 아 우리 체가 멀쥬 형들 근데 솔직히 1 한바퀴는 거의 다 망했다 인정? 존나 존나 얼마같아 북한인가 이거 나 1,2등 편하게 가라고 다 망했지 치졌나 맨업진 이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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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역진 쿵 쿵 한 보네버리 아니 왜 안가 야 나 뒤팅할꺼야 전부야 뒤팅할라그래 쿵 사람 형 악 악 사람 악 오오오 나 타문래요 와 와우 이거는 내가 막으려고 막은게 아니라 사고났어 내가 라인 잘못 잡았어 점프 대상 사고내려고 사고낸게 아닌데 끝밖에 몽싼게 끝밖에 몽싼게 됐어 쿵쿵 카트는 좋은게 누구나 자극적이지도 않고 게임 자체가 그리고 누구나 딱 봤을때 무슨 게임인줄 알아 인정? 당연히 봤을때 이게 무슨 게임인지 알 수 있어 롤이나 이런거는 좀 어려운데 저 팝이 아니었으면 동의성출 이미 하고있죠 저는 계약 때문에 동의성출 못해요 저도 뭐 유튜브 방송 해드리고 싶은데 못합니다 유튜브 방송은 많이 보겠죠 근데 어쩔수없어요 계약 때문에 팝이라서 아 괜찮아요 아프리카로 만명찍으면 되지 안그래요 아프리카로 만명찍으면 되지 열심히 아프리카로 만명찍읍시다 열심히 아프리카로 만명찍읍시다 상대 잘한다 아프리카로 만명찍읍 아프리카로 만명찍읍 아아 안돼 아 아 아 제대로 죽였는데 아 아 아 하필이면 낑긴게 글로 낑기냐 아하 감사합니다 아이고 깡테니 고맙습니다 아이고 진짜 큰 가입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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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주먹이 보내줄게 기다려봐라 주먹이 내가 말아줄게 달려 아 자연스럽게 맞췄네 바로 풀리네 나이스 하나 둘 셋 뻥 한 명 쌍꺼기 한 명 쌍꺼기 날라왔구요 아 나는 이 막는게 너무 재밌어 진짜 1등 살리는거 보다 홍신 재밌어 진짜 본인 입장에서도 막는게 재밌지 않냐 간다잇 마지막으로 한 명 쌍꺼기 한 명 쌍꺼기 한 명 쌍꺼기 진정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